박두 고장 한 번 꺼내시면 안 돼요. 기억이 neuro? 이게 역삼동 한복판에서 이럴 건 아니에요. 이거 진짜 춥다. 근데 여기 용빈이 형 먼저 안녕하세요. 창피해. 초예요 이게. 얼룩소. 벌칙에 져가지고 국허님 뭐 입었나요? 산우세요? 네. 혹시 육우세요? 저 서울 출신. 오늘의 일일 업무.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. W 드레스룸이라고 아세요? 어? 들어온 것 같아요? 선물 좀 받아봤어요. 지마켓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인싸오빠의 W 드레스룸 향 두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. 여기 앞에 근데 나이가 적혀있네요, 다들? 98살. 얘가 진짜 괜찮거든요? 음.. 약간 도에 가면은 경사님들 냄새 아닌가요? 그럼 분류 좀 해라. 아.. 어 이게 뭐야? 인싸오빠 다이 두글해요. 아.. 다이라고. 아 이거 글씨 나가는 건가? 네. 아 그럼 잘 써야겠다. 이거 내 글씨야. 무슨 채야 이게? 파리채인가? 무생채 정도야. 영어 선생님들 냄새 아닌가요? 그건 뭔 냄새예요. 어.. 별 3개. 향수들이 몇 개가 냄새가 섞였더니 크리드 향수 알죠? 그게 나아요. 이거는 약간 아쿠아디 파르마라는 향수가 있어요. 아 그거 알죠? 네 딱 그거랑 너무 똑같네요 이거는. 누가 만들까? 아.. 이거 뭔 냄새지? 아.. 아.. 비누 냄새구나. 어 이거 약간.. 껌 냄새 나는데? 아 뭔 냄새야 이게. 이게 뭐예요? 칙 엠버? 칙 냄새. 이게 칙칙한 사람들이 뿌리기 좋은 그런 거지. 어.. 어.. 이거.. 어.. 잘하다. 최초야 최초. 아.. 겨장이 냄새 맡는 것 같아 이게 꼬리. 저거는 어떤 향후군을 만들고 싶어요? 무겁지 않으면서. 저도 무거.. 안 무거운 거. 한 저는 1kg 정도. 2kg부터 너무 무거워. 대용량이네요. 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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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얘는 샤인 본색이 되게 비싸잖아요? 그렇죠. 청포도를 사서 뿌려먹으면 느낌이 나요. 음..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. 97번을. 이걸 다 썼는데 샤워하기 전에 방에다 다 뿌려놓고 샤워하고 딱 나왔을 때 기분 좋게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55. 아 55래. 40. 아닌데? 40 아닌데? 3번. 3번. 그러니까 아쿠아지 빠르마스트. 돈 벌어와. 와우. 안녕하세요. 나 못 들어가겠어. 어.. 야.. 나가자. 안녕하세요. 아.. 새롭게 하다. 왜 이렇게 소중하시죠? 한번 입어보실래요? 월드레스에서 온라인 MD 일을 하고 있는 조아영이라고. 온라인 팀에서 신입사원입니다. 아.. 저희는 글로벌 마케팅 팀에서 먼저 팀을 한번 정해보시겠어요? 네. 어 네. 저는 이렇게. 오늘 만드실 주제가 있어요. 집순이 팔렌트. 이긴 팀은 진 팀한테 두 개를 골라주고 진 팀은 이긴 팀한테 하나를 골라주고 렌트는 두 개를 골라주고 오늘 게임은 영화 혹은 드라마의 명대사를 말하면 적을 맞춰야 한다. 아 너무 어렵다. 아 진짜 어려워. 총 15문제고요. 1분기에서 이렇게. 1문제랑 3분이요? 아니요. 15문제랑 1번. 이거 무한 도전이에요. 뭐예요? 시작. 감이 덜 깼는데. 저 이거 몰라요. 패스. 에? 몰라요. 어? 아. 잠깐만 밑장 빼겠네. 패스. 오케이. 맨 멕스 매너스. 그만해라. 말 못 알아. 니가 가라 하와이. 니가 가라 하와이. 니가 가라 하와이. 니가 가라. 하와이. 비겁한 별명입니다. 그런가요? 아닌가? 틀리고. 네. 디스 이스 스파르타. 디스 이스 스파르타. 패스 패스 패스. 끝. 어. 스파르 냄새 안 나요? 네. 스파르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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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떻게. 패스. 내가. 조선의 부모다. 아. 미실. 어. 이거 뭐였지? 스파르타. 조몽. 스파르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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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박고구마. 포박고구마. 스파르타. 자. 1초. 3초. 마리아. 스파르타. 다시 시작해라. 멜 and a. 손 boy. 왔어? 딸ogi다. ㅈ보다. 탄рашson 스파르타. 섰어? 들어갔어? 풀어. 다 갔었어. 끔생가스. 섰어. pan proc. OP. 페이. 요거 사 annalsesore site. 엠시몽의 특ème Für. 대구 소üll이라고. 근데 그게 왜 벌칙이에요? 궁금한 게? 일단 불닭볶음면이랑 화장실 할까요? 지구화켓 글로벌을 해줘요. 진짜 어려운 거 두 개를 해줘요. 첫날 밤 공용 화장실 K-POP 아이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? K-POP 아이돌? 근데 왜 좋아해? 첫날 밤이랑 바렌타인데이 오셨어요. 서울 어때요? 빅봉으로? 불닭볶음면은 뭐야? 근데 왜 그걸 줘? 그래서 줬어. 오늘 이기팀은? 아 이건 어? 파인! 이건 없었잖아요, 말에. 아웃백이라고? 아웃백 근데 별로예요. 그런 거 하신대요? 불어도 맛있는 게 아웃백이다, 이마리아. 벗겨 잘라주던 거 아니에요? 한참. 제가 또 이렇게 실수를 해. 진짜 왔나봐요. 이럴 줄 알았어. 나는 알았어. 불어도 불어요. 괜찮아, 벌칙이니까. 누가 다 된다고요? 고생아웃. 아웃백은 피가 생기지 않으면 왜 이렇게 엉덩이 정해지고 짠. 미칸. 그냥 알겠습니다. 오늘 약간 그 과학 시간 같은 느낌. 아웃백은 피가 생기지 않으면 머스크. 요즘 마스크 많이 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. 반 갓 볶음면 넣어볼까요? 발렌타인은 만드는 거 기득 포인트가 없거든요? 발렌타인은 17년산이죠. 21년산도 있고 30년산 드셔보셨어요? 30년산 보고 왔죠? 되게 괜찮더라고요. 고고보집해서. 그만해야겠다. 이거 왜 씨른 거예요? 저는? 이게 호불하고 많이 갈리는 향이에요. 나 이 냄새 너무 좋다. 이거 왜 좋아요? 은은한 향 좋아하시나봐요. 맞아요. 너보다 드레스로 음식분들은 언제 뿌리면 좋아요? 항상. 에브리데이. 횡단보도 건너실 때도 뿌리시던데? 97번이요. 정확히 기억해요. 에이프릴 코튼. 아 4월의 코튼이에요? 제가 또 4월생이라서 아마 선물해주셨던 것 같아요. 팬들은. 97년 4월생이거든요. 오오오오오옆. 이렇게 놓여서 이렇게$3. 1통 다 쓴 건 처음이었어요. 쪼rap 다 했나? 다 안 먹었어요. 차장. 너무 비쎄 Rescue. 감기향 냄새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안 rebels.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3가지? 4번이랑. 맞다. 27번. 우리가 추가 괜찮네. 전 40번 페브리지라고 썼거든요? 괜찮을 거에요. 아 형회가 괜찮다고 한다, 베이비그린티. 저는 그거... 그냥 아쿠아딼 파르마에.. 나 몸이 나ники지? 아 근데 향수를 좀 좋아하는데 블루! 블루! 블루병! 네! 그 향이랑 똑같아서 저는 40번, 26번, 11번 아 비누야 괜찮더라고요 베이스테로는 89번 피치 블러썸이랑 97번 에이프리카 97? 8번 넘어 전국 선생님이 역주공으로 약간 선생님들에게 날 법한 냄새가 97번이었는데? 맛보면 돼요? 근데 불닭볶음 약간 페라리 페라리 라이트 블루 그쵸? 좋은 거 다 섞었는데 그건 하면 안 되는데? 저희는 약간 그거예요 아니꾸딸 아니꾸딸 이게 좀 무거워지려면 발렌타인데이가 뭔가 장미 느낌 나고 약간 이런 상상을 했는데 살짝 무거웠으면 좋겠는데 좀 더 매운 향이었으면 좋겠는데 좀 싸한 거 없을까요? 어우 씨! 아 미친 아 미친 여기는 페라리 거기서 못 벗어난다 하하하하하 근데 진짜 이게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마케볼 수도 없고 방금 마케를 내더니 미켈란젤로 마카롱이 옛날에 유행했지만 마카롱 좋아해? 하하하하 방금 만든 거는 종류가 뭐 있게 돼요? 우디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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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이 나아요? 마카롱이 아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그쵸? 네 키워드는 뭐예요? 지마켓 더블 드레스룸이 지마켓은 러시아에서 많이 나왔네요 그럼 러시아의 모스크바잖아요 머스크로 이름이 머스크바 하하하하하 음 뭐예요? 귤? 귤 냄새 대박 대박 이거 처음 맡아봐 이 냄새 하하하하 귤 냄새 하하하하 아 이거 향수로써 귤 향수 이런 거 맡아봤어? 뿌리면 이런 냄새 나는 게 있어요 정말로는 종이 정말로? 진짜로 하하하하하 약간 상큼한 이미지를 넣고 싶은데 어 좋아요 상큼한 이미지 오! 여기 있다! 이렇게 세븐이네요? 음! 약간 귤에서 오렌지가 된 느낌? 머스크로는 어때요? 너무 영혼이 아까봐 너무 근데 저희 뭐 뭐 넣었죠? 우디 머스크 베이스 아! 우디는 좀 더 이거 만다린 탑 다음에 뭐 넣는데? 만다린 탑 다음에? 이거! 조말로는 이거 넣지 않나요? 그거 아까 넣는 거야 아 아까 넣는 거? 잠시만요 식묘체? 이거 어 뭐예요? 샤넬? 4방울 방? 이제라도 괜찮을 거 같긴 한데 케이팝 완성? 네 신혼부부 아마 가서 첫날에 굉장히 싸웠을 거예요 화의를 하려고 달달하네 여보세요? 약간 암호기가 냄새가 있어 2, 3방울? 이것도 한 방울만 닫아 봐야 돼 집 앞에 10만 원씩 장바구니 담아주실 수 있어요 몇 개의 배송? 아... 배송비 포함이에요? 하... 됐습니다 어우 내 코야 미안해 1, 2, 3 이게 지금 안 나오시는데요? 이게 조금 더... 저 1호 나가고 있어요 저는 외모 포기한 지 오랜데 옛날에 안 봐라 아... 왜 글씨 잘 쓰신다 글씨로 성공합시다 오빈씨 아까 남의 질 글 너무 많다 요정하다 잠깐만요 아니면 요정 하나를 그릴까요? 첫날 밤의 요정인 거예요 왜요? 저 지금 되게 머리 엄청 쓰고 있어요 라이터 그린 다음에 위에 닭 그릴까요? 너무 잘하나 해문데요? 카드 받기도 하고 카드 좀 치세요 하... 5,000원 4,000원 3,000원 4,000원 5,000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누가 왔는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2,000원 여보세요? 네 아니요? 3,000원 키워드가 지막해 그려고요 굉장히 어려운 키워드였죠 되게 신중하게 적으셨나? 욕 적으셔도 돼요 가져갔어요 시험 끝나고 성적표 받을 때 기분이에요 서울시 이름이 잘 안 나요? 이름이 뭐야? 불닭볶음 불닭볶음 소스를 넣을 수도 없고 좋은데? 그쵸? 청각이 갔다가 후각이 가죠 그럼 미각 이렇게 가고 질 사람이 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향을 만들었을 때 달달하면서도 가볍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보라색의 향기가 좀 많이 떠올라가지고 보라색도 활용을 하면서 혼날밤의 요정이에요 우리나라의 수도인 만큼 가운데에 있고 글로벌적으로 태국어 스페인어 서울을 다른 나라로 근데 그 향이 어떻게 되세요? 이렇게 끼어들고 있어요? 재판장님! 네 향은 다른 브랜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브랜드를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유니크한 도시가 생각나는 그런 냄새로 조향을 해봤습니다 K-POP이 주자인데 이름도 그냥 K-POP으로 지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팬 문화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팬들을 상징하는 풍선! 색깔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고 콕토끼는 상큼한 아이돌 같은 향이 아이돌 같은 밝은 느낌을 주는 안 끼어들기로 했잖아요 불닭볶음면이 되게 맵지 않습니까? 이 표지는 불타는 위험한 사람 사랑에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향 음 매혹적이야 발렌타인데이 하면 초콜릿과 빨간색이지 근데 저희는 중렬적이고 극단적인 사람보다는 살짝 은은하면서 오래갈 수 있는 편안함을 주는 그런 향을 만들고 싶어요 빨간 글씨가 좀 네거티브한 글로벌 지마켓 펄퓸 스타일 글로벌 지마켓이 키워드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결국에 이렇게 GPS 하나의 로고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글로벌인 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향을 사용해서 조향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마켓에서 만든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위치추적도 됩니다 향수 냄새로 위치추적이 될 만큼 강력한 기억에 남는 아 5등부터 말씀드린 거구나 네 이게 원래 기대를 안 해야지 이게 저 졌어요 하시작 하시작 공동 5등이예요 05 케이팝 GKS 아이 좋다 3등 아르탈 2등 아 왠지 불닭 1등 할 거 같아 서울 아 이게 좋은 거죠? 일단 아 일단 좋은 거지 가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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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보고 갈게요 아 제발 제발 가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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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요 아파서 좋아 가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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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 가죽 bukan ry 가죽 SF knows H national 좋은 도움을 해주실 거라 감사합니다 정말 잘 받으셨어요 너무 참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? 저는 게임에 첫 번째 게임 져가지고 키워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역시나 게임을 잘해야 된다 인생 게임이에요 제가 이거를 한 몇 개든 구입해가지고 서울에 이렇게 뿌리고 다닐 테니까 서울 냄새가 진짜 이걸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사주세요 제가 열심히 냄새 맡고 굉장히까지 한번 구성을 해보는 네 상당히 괜찮습니다 많이 많이 해주세요 생각하는 이미지들은 나왔나요?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건 이게 훨씬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 인정 향은 제게 더 좋아요 두 개 향은 다르고요 이건 좀 더 부드럽고 그렇죠 좀 더 강렬한 아니죠 여기가 강렬하고 여기가 이제 은은하면서 살 때 꽁치시네? 두 원 향 한번 맡아보세요 저 이미 한번 뿌려가지고 막차 30초 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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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36개월 무이자 36,000원 한 달에 100원 씩만 내시면 겨울의 향기를 금껏 낮아보실 수 있습니다 딱 보시면 화면에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래 기억에 남고 뭔가 괜히 써보이는 척 하고 싶으면 사시면 돼요 아 있어 보이는 척? 네 구독자 이벤트 할 건데 어떤 걸로 할까요? 구독자 애칭 1, 2위 응 두 번째는 뭐로 할까요? 그럼 드립 드립 테스트 어때요? 어 그거 괜찮다 이걸로 드립을 하는 거죠 그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? 네 저희 구독자들의 센스와 음악 감각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내가 사인을 못 하는 것 같아 아니야 이거 진짜 어려워 나 글씨 잘 쓰는데도 어렵다 이거 어려워 진짜 어려워 이거 원래 무기여야 되는데 지금 몇 번은 왔다 갔다 한 건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괜찮을게요 한 번만 종이가 이정도 부족한데 아 진짜 난 진짜 그 감각이 없나봐 아니야 이거 진짜 어려워 아 수전증이네 이거 너무 쉽지? 오 케이스는 쉽지? 다 있다 아 네 esen 네 네 오케이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